Q. 서버와 리시버가 모두 준비가 된 상황에서 서비스가 시작되어야 합니다. Q. 서버를 넣는 사람은 서버를 받는 리시버가 준비가 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놓아야 합니다. Q. 서버와 리시버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. 요거 애매한 경우인데요. 예를 들어, 리시버가 준비가 안 됐어요. 그래서 제가 서버를 했습니다. 그럼 상대편에서 준비 안 됐으니까 다시 누라고 하겠죠. 자, 그러는데 리시버를 할 준비가 안 돼있어. 막 준비가 안 돼있어요. 서버가 들어왔어. 그냥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. 그냥 어? 나 준비가 안 돼있어.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. 근데 모르고 준비가 안 돼있는데 서버가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겠고 이렇게 치게 되면 그걸 치든 못 치든 리시버가 준비가 됐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잘 들어가면 상관없지만 이게 만약에 실수를 했어요. 그러면 실점이 됩니다. 파울을 할 때 앞에 여기 서비스 라인이 있어요. 자, 여기를 밟으면 안 됩니다. 조금이라도. 어? 파울. 파울. 리시버도 똑같습니다. 리시버도 서버를 받을 때 자, 발이 라인에 밟지 않던 거예요. 최대한 이렇게 붙어서 파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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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켓을 준비하고 라켓이 뒤로 갔다가 칠려고 할 거 아니에요? 뒤로 갔다가 앞으로 나가려는 순간 그 누구도 방해를 하면 안 됩니다. 잠리시. 잠깐만. 아 이씨. 잠깐만. 잠시만! 잠시만! 서버도 라켓이 뒤로 갔죠? 그럼 무조건 쳐야 해요. 이렇게 하는게 안됩니다. 라켓이 뒤로 갔다 그러면 무조건 나와야 해요. 자! 깨끗어! 아니 조금! 됐어. 그 다음에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못 맞춰요.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? 아 미안 다시 할게. 요거 안됩니다. 무조건 파울입니다. 오케이. 자 그 다음은 서버를 이때까지 셔틀콕을 쳐서 셔틀콕이 날아가기 바로 직전까지 셔틀콕을 준비해서 뒤로 갔다가 셔틀콕을 탁 맞춰서 셔틀콕이 날아가기 바로 직전까지는 두 발이 붙어있어요.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. 그 다음에 공이 날아가기도 전에 이렇게 움직이면 안됩니다. 파울!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셔틀콕을 칠 때 무조건 여기 포르크북 여기부터 쳐야됩니다. 자 기터를 먼저 치면 폴트에요. 파울입니다. 자 그러려면 서브로 할 때 자 이렇게 안쪽으로 손을 이렇게 비틀면 셔틀콕이 이렇게 날을 향해요. 그러면 포르크북으로 칠 수 있겠죠? 자 다음은 셔틀콕 이 전체가 어디보다 밑에 있어야 된다? 자 고정높이제로 1.15m 밑에 있어야 된다. 아까 저는 자 배꼽 좀 위에 이 정도였어요. 저는 기억을 하죠. 자 이 정도 여기서 밑에 있어야 됩니다. 자 이렇게 하면 파울입니다. 파울입니다. 제가 서브를 누르면 상대편의 서비스 라인을 앞에 있는 이 라인을 넘어가야 됩니다. 서비스 라인 이 서비스 라인을 서브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. 이 코르크 부분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. 근데 만약에 이 코르크가 안 넘고 여기 맞는다. 그러면 이거는 실점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자 이게 요 라인에 맞거나 라인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걸치면 다 인정이 됩니다. 보통 우리가 서브를 누를 때 나의 파트너가 뒤쪽에 서 있잖아요. 그러면 보통 서버의 주위,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. 여기에 서는데 왜 여기에 서냐면 오른쪽, 왼쪽을 다 가기에 가장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서는거에요. 근데 만약에 나는 그냥 여기에 서 있을래? 됩니다. 여기도 되고, 여기도 되고, 다 돼요. 단, 안되는 경우는 하나에요. 서버를 놓는 사람, 그 다음에 리시브를 하는 사람 사이에서 시야를 가리는 위치에 있으면 안돼요. 넌 서버를 놓는데, 여기 와있다고, 여기 와있다고 그런 경우는 안되고, 그 외에는 다 됩니다. 근데 가급적이면 가운데 서는게 좋겠죠. 야 이거 될까 안될까? 이거 됩니다. 너 그.. 저거 돼요 안돼? 돼요 안돼? 됩니다. 이거 돼? 돼? 돼 안돼? 됩니다. 저거 돼 안돼? 저거 안돼? 저거 안돼? 저거 안돼? 저거 안돼? 저거 안돼? 저거 안될까요? 저거 안돼? 저거 안돼? 저거 안돼? 자, 지금까지가 대한 배드민턴 협회의 나와있는 배드민턴 규정에서 서비스 관련 부분을 다 설명을 드린거에요. 한글자막 by 한효주